우리 다항식의 나눗셈이라고 하는 건 되게 특별해요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어 이런 느낌이 좀 강해 그러니까 우리가 수를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건 사실 되게 쉽잖아 식을 가지고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상식선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식을 가지고 나누는 거에 대한 얘기는 좀 되게 얘기가 달라죠 이게 왜 달라지냐면 사실 수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이긴 해요 수랑 식이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수체계를 생각해 봤을 때 수체계에는 뭐가 있지? 일단 제일 기본이 뭐야? 제일 먼저 배웠던 수는 자연수 자연수는 애시당초 뭐하기 위해 태어난 수야? 갯수를 세려고 태어난 거야 그 고대에는 1개, 2개, 3개, 4개가 중요했던 거거든 그래서 자연수라고 하는 거는 세기 위에서 태어난 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 수를 생각해 봤을 때 얘네들에 대한 연산 중에 우리가 사측 연산이라는 걸 하게 되잖아 라고 생각했을 때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뭐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무조건 자연수죠 그런데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무조건 자연수인가요? 아니죠 안 되는 게 생기지 그래서 수가 확장된 게 뭐야? 정수라고 하는 개념이 확장된 거에요 정수, 0과 음의 정수를 추가해가지고 정수라는 개념을 새로 만들었어요 오케이? 다시 자, 봐봐 더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진짜 옛날에 닫혀있다라는 개념을 배웠었거든 닫혀있다 연산을 기준으로 닫혀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예요 라는 보장이 생긴다면 더하기는 자연수에 대해서 닫혀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 오케이? 그런데 자연수 빼기 자연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걔는 닫혀있지 않은 거야 이해 됐어? 그런데 그 연산을 했을 때 결과가 똑같이 자연수가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면 너무나 고맙겠지만 거기서 삑사리가 생겨버리면 우리는 뭘 할 필요가 있어? 수를 확장할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빼기라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수 쪽으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런데 곱하기는 뭐야? 자연수에 대해서 닫혀있었으니까 당연히 정수에 대해서 닫혀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나누기라는 연산을 봐봐 나누기라는 연산 이 나누기라는 연산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는 무조건 자연수니? 는 아니잖아 그치? 정수 나누기 정수는 무조건 정수인가요? 는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정수 나누기 정수가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정수로 확장을 해도 여전히 안 됐던 거야 뭐가 필요했던 거야? 군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서 여기는 얘가 유리수로 확장이 됩니다 유리수까지 확장해놨더니 이제 사측 연산에 대해서 모두 다 닫혀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는 유리수 더하기 유리수는 유리수고요 유리수 빼기 유리수는 유리수고요 유리수 곱하기 유리수는 유리수고요 유리수 나누기 유리수는 유리수에요 라고 말할 수 있지 이젠 됐어? 그래서 수의 체계를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가지고 무리수해서 실수하고 그 다음에 또 허수까지 나오면서 복소수 체계까지 우리는 그 체계 자체가 점점점점 발전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배우는 식이 있잖아요 식, 식도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다항식이라는 게 있어요 다항식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정수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얘 정식 용어는 뭐냐면 정식입니다 오케이? 다시 다항식은 정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다항식과 분수식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유리식이라고 부르거든 됐어? 응 그러니까 유리식까지 가져가면은 여기 있는 얘는 나누기에 대해서 닫혀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어는 다항식 단원이기 때문에 분수식 같은 걸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가 정석적인 이야기야 그래서 봐봐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를 나눌 거예요 x 더하기 1로 나눌 거예요 라고 생각했으면 우리는 얘가 유리식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너무 당연하게 x 더하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1이 돼야 정상이거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 왜? 우리는 아직 분수식을 배운 적이 없거든 이 분수식은 수학 하에서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항식 입장에서만 뭘 바라봐야 돼? 나누기를 바라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결국은 정수 입장에서 나누기를 바라보던 그 방식 그대로 다항식에서 나누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우리 수를 가지고 나누기에 대한 이야기 잠깐만 해보자 지금 여기에 5명이 앉아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에 피자 12판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피자 12판을 너희 5명한테 나눠줄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나는 너희들한테 한 판씩 먼저 나눠주면 나는 7판이 있고요 너희는 한 판씩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7판이 있으니까 한번 더 나눠줘도 괜찮겠네? 그리고 또 한 판씩 더 나눠주면 나는 2판이 남았고 너희들은 각각 2판씩 가지고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나는 2판씩 너희들한테 나눠주면 다시 너희 5명한테 나눠주면 각각 2판씩 가지게 될 거고 남은 거는 2판이 남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누기에서 여기 있는 얘를 뭐라고 불렀어? 몫이라고 불렀던 거야 그죠? 왜? 각자가 가져갈 수 있는 양, 몫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애, 더 이상 나눠줄 수 없는 애기 때문에 얘는 나머지라고 불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정수 입장에서 우리가 나누기를 할게요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있는 걔는 반드시 몫과 뭐가 생깁니다? 나머지가 생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칼을 들고 왔다고 생각해 봐 오케이? 이제 피자를 뭐 할 수 있어? 나눌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열두 판이 있었잖아 내가 여기다가 똑같이 두 판씩 나눠줬잖아 그럼 난 여전히 지금 두 판을 가지고 있지 그럼 그 중에 한 판을 딱 가지고 걔를 다섯 등분을 해가지고 한 판씩 더 나눠줄 수 있겠지 맞아? 그 다음에 또 한 판이 더 남았으니까 한 판씩 더 나눠줄 수 있겠지 그럼 다섯 명이 각각 이만큼씩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 됐어?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 유명한 5분의 12가 되면서 우리가 유리수에서 배웠던 12 나누기 5의 결과가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유리수에서 배웠던 나누기의 결과는 뭘 의미합니다? 몫을 의미합니다 얘는 나머지가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얘는 몫을 계산하는 게 나누기의 핵심적인 얘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직 정수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칼이 없거든 수 1 하나를 쪼갤 수가 없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긴 얘는 몫과 나머지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분수라고 하는 게 뭐야? 수를 쪼갤 거예요 라는 뜻인 거잖아 그죠? 수를 쪼갤 거예요 나눌 분 됐어?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쪼갤 수 없기 때문에 몫과 나머지 형태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항식에서의 나누셈도 마찬가지겠네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 식을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x제곱 더하기 1이 있었을 때 얘를 x 더하기 1로 나누어 봤을 때 몫을 구하고 그 나머지를 구하는 게 여기는 이 다항식의 나누셈의 핵심이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다시 몫과 몫을 구하는 게 나머지를 구하는 게 다항식의 나누셈에서의 핵심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 나누셈이라고 하는 거의 최종 목표는 뭐가 되냐면 요런 식을 하나 만들어내고 이 식을 만들어내는 게 다항식에서의 최종 목표입니다 다항식의 나누셈에서의 최종 목표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나누셈의 관계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항식의 나누셈을 했을 때 다항식의 나누셈은 몫, 나누셈의 관계식을 구해서 몫과 나머지를 정확하게 구해내는 게 다항식의 나누셈의 목표이다 라고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정리를 해보면 결국 다항식의 나누셈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래서 내가 fx라는 다항식이 있었을 때 그 fx를 뭐 해달라? gx로 나누어라 라고 한다면 얘가 나한테 부탁하는 거는 결국 결론이 뭐가 됩니다? fx는요 gx에다가요 몫이 생길 거고요 나머지가 생길 텐데 보통 몫을 qx라고 많이 쓰고 나머지는 rx라고 많이 씁니다 라고 해서 여기 있는 이 식을 완성하는 걸 가지고 다항식의 나누셈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시 여기 있는 얘는 나누셈의 뭐라고 부른다고? 나누셈의 관계식이라고 부른다고 이 식은 나누셈의 관계식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고 몫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얘를 나머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여기는 요 녀석의 얘의 차수와 요 녀석의 차수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더 커야 됩니다 반드시 여기는 요 녀석이 더 커야 됩니다 라는 기준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다항식을 나누는 거예요 라고 하는 거에 정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식을 완성하는 걸 가지고 나누셈의 관계식이라고 하고요 이 식은요 나누셈의 관계식은요 무슨 식이에요? 얘는 항등식이 됩니다 다시 등호가 있잖아요 이 등호는 두 개 같아요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어? 같아요 라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형태를 어떤 형태로 요렇게 돼 있는 요런 모양의 형태로 즉 gx로 최대한 최대한 묶어버리고 그 다음에 안 묶이는 걸 여기다가 써주는 이런 형태로 표현하세요 가 나누셈의 정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됐어요? 그래서 봐봐 아까 했던 거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게 있었어 걔를 내가 x 더하기 1로 나누고 싶었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몫을 써주면 되고 나머지를 써주면 되잖아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한 번 이상 배웠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쓰고 얘를 어떻게 쓰는지 얘를 어떻게 구하고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알고 있죠 어떻게 해야 하죠? 얘를 직접 x제곱 더하기 1 해서 x 더하기 1로 나눠서 계산을 하던 아니면 얘는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1, 0, 1이라고 하는 거를 마이너스 1로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로 이렇게 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한다 라고 조립제법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이 방법 여기는 직접 나누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어때?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가지고 몫과 나머지를 구하고 있죠 근데 이 방법과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방법은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면 몫과 나머지가 나온대요 정도로만 너희 알고 있을 거야 왜 저기 있는 제가 저렇게 나오는지 이유는 모를 거야 조립제법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된다 정도만 알고 있을 거야 그러면 이런 방법들을 모르는 상황이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너희가 과연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구할 수 있나요? 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준이 가능해? 불가능? 종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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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는? 잘 모르겠어 모르겠어 해봐 자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 얘들아 1층은 없지 그럼 얘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1차항이 없으려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니? 얘가 1차이기 때문에 상수일 수밖에 없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없으려면 1차항이 없으려면 여기 있는 얘는 무조건 x-3일 수밖에 없어 크지 않아? 그러면 x제곱백이 1이잖아 그럼 이게 2일 수밖에 없지 사실 너희는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 있는 얘는 그 방법에만 의존해서 생각했던 것 뿐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 간단하게 다시 한번 해볼까? x제곱 더하기 5x에다가 마이너스 4가 있었어요 여긴 얘를 똑같이 x 더하기 1로 나누는 몫과 나머지가 궁금해요 라고 생각을 해보자 됐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그렇지 x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겠지 왜? 1차항이 5잖아요 그럼 1차항이 5가 되려면 얘는 x 플러스 4가 될 수밖에 없겠지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면 이게 4니까 상수항은 여기서 4니까 제가 마이너스 4가 되려면 얘는 뭐가 될 수밖에 없겠어? 마이너스 8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는 너무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사실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나눗셈을 할 수 있어요 이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는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이걸 하고 있었던 거야 물론 여긴 얘가 몇 차 좀 차수가 높아져서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라고 한다면 뭐 없어 여기는 예제가 없어 차수가 높아져서 좀 어려워진다 이걸 한번 같이 해볼게요 여기가 x 세제곱 더하기 뭐 2x의 제곱 더하기 3x에다가 더하기 4가 있는데요 여기는 얘를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뭘 해주는 게 편해요? 이렇게 해서 직접 나눠 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시글 있잖아 이런 형태로 너희가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 오케이 왜냐하면 지난 시간부터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던 게 뭐야 고등수학의 핵심은 뭐야 변형이에요 오케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마음껏 자유롭게 바꿔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주어져 있는 조건들을 잘 적절히 변형해서 내가 쓸모있게 바꿔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정답을 맞추는 그런 형태로 진행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얘를 얘를 그 나눗셈을 하는 이 이거의 방법을 하지 않고 여긴 얘를 과연 구할 수 있을까 를 한번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 수업을 통해서 너희는 이거를 완성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요 음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 문제 더 내줄게 자 봐봐 일단 선생님이 원했던 풀이는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x에다가 플러스 3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에다가 플러스 4로 일단 먼저 바꿀 거야 오 그래요 좋아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는 내가 뭐라고 쓸 수 있겠어 x x의 플러스 1의 x라고 쓸 수 있겠지 그리고 얘가 또 남았잖아 여기는 얘도 봐봐 3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3x라고 쓰고 플러스 5x에다가 이게 뭐야 플러스 1이라고 쓸 거야 됐어 그러면 여기는 얘를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3배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5x 플러스 1입니다 라고 변형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만큼이 이제 뭐니까 공통이니까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x 더하기 3이 되버리고요 더하기 5x 더하기 1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가 x 더하기 3일 수밖에 없었고 얘는 5x 더하기 1일 수밖에 없었구나로 우리는 충분히 뭐 할 수 있어 변형할 수 있어 x 더할 수 있는 거였어요 아 여기에 얘는 이제 얘가 몇 차니까 2차니까 2차보다 작으면 되잖아 1차 이하가 된 거 1차 2차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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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1차 1차 2차 구해주세요. 한번 해봅니다. 성성이 안 나왔어? 같이 해보자. 어떻게 됐어? 처음에. 2x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2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2x로 먼저 만들었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플러스 3x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묶어줄 준비를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의 마이너스 3으로 변형이 되니까 플러스 6x 써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뭘로 묶을 수 있으니까? 2x로 묶을 수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2x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고 얘는 6x가 될 수밖에 없겠군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변형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식을 가지고 장난친다는 느낌은 좀 이런 느낌인 것 같아.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느낌이야. 알겠죠? 지금 이걸 너희가 여기서 정확하게 생각한다면 되게 어려운 나노셈 문제를 자연스럽게 풀어낼 능력이 생겨요. 알겠죠? 단순하게 여긴 얘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거나 조립제법을 쓰거나 라고 하는 건 방법적인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식의 구조가 보이지 않아요. 오케이? 식의 구조 자체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봐봐. 나노셈을 해달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나노셈을 해달라는 얘기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형태를 얘로 최대한 최대한 묶어서 최대한 많이 묶어주고 얘보다 차수가 낮은 것들만 남겨가지고 이런 형태로 뭘 해주세요? 변형을 해주세요 라는 문제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다시. 이런 형태를 이렇게 이렇게 이런 형태로 뭐하는 거? 변형하는 게 나노셈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됐어? 얘를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어떻게 만들면 편하겠구나.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얘를 나눈다는 건 의미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여기서 얻어가야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자연스럽게 변형이 가능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 이해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 문제 하나만 내볼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fx를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나머지는 x 더하기 1입니다. 이렇게 해줬어요. 그런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fx를 fx를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는 몇일까요? 이런 문제를 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풀어보세요. 자, 찬찬히 한번 가볼게. 일단 첫 번째, 여기 있는 이 표현이 나한테 주고자 했던 거는 뭐야? fx라고 하는 거는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x 더하기 1입니다. 라는 표현을 주고 싶었던 거죠. 됐어? 그러면 이 식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이 식이잖아. 여기는 이 표현이 이 식을 준 거잖아. 이 표현은 뭐라고? 얘를 이렇게 변형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얘입니다. 얘랑 얘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fx라는 애가 이제 주제야. 여기는 이 녀석을 나는 뭐하고 싶어? 얘로 최대한 최대한 뭐하고 싶어? 묶어주고 싶었던 거야. 이해 됐어?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fx는 뭘까요, 얘들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이었겠지. fx에다가 뭐 했어? 얘를 곱했잖아. 여기다가 얘를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도 곱하고 여기다가도 곱해야겠지. 그러니까 fx가 얘였으니 여기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해주면 여기 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을 하겠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분배된 결과가 익어야지. 여기까지야 됐어? 됐어? 지금 다시 억지로 됐다 그러면 안 돼. 진짜로 마음에서 울어나와서 돼야 돼. 됐겠죠? 나는 잘 안 됐다, 손. 다 되니? 괜찮?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잘 봐봐.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라고, 얘들아? 이 식을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다고? 최선을 다해서 x제곱 더하기 1이 있는 애들 싹 다 묶어주고 나머지를 구하고 싶다.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뭐야? 이 녀석이야. 여기까지야 됐어?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식을 관찰해 봐, 얘들아. 이 식을 관찰해 봐. 이미 누굴 가지고 있어? 얘를 가지고 있지. 그러면 이 식은 내가 얘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이렇게 묶이면서 여기로 쏙 들어가겠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신경 쓸 필요 없겠다. 어차피 난 몫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나머지가 궁금한 거니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난 이 식만 관찰하면 되는데, 내가 뭘로 묶고 싶다고, 얘들아? x제곱 더하기 1로 묶고 싶다고. 그러면 잘 봐봐. x제곱 더하기 1이 여기 그대로 있잖아.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어때? 없었으면 좋겠지. 그럼 얘만 분배해서 빼버리면 어떨까? 다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 있었어. 순서만 바꿀게. 1 더하기 x라고 하자. 여기에 x 더하기 1이 있었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거랑 이걸로 이렇게 분배를 해버리면,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x가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한 거니까. 다시. 아, 실패이 너무 작아. x 어디였죠?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이 있었잖아, 지금. 여기서 내가 얘랑 얘랑 뽑아서 얘랑 곱해버리면, 그 결과는 x제곱 더하기 x 다시 1에다가 x 더하기 1이었을 거고, 얘랑 얘랑 곱해서 x의 x 더하기 1을 만들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잘 봐. 여기는 얘는 x제곱 더하기 뭐였어? x였잖아. 됐죠? 그리고 왜 선생님이 굳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이렇게 변형했을까를 생각해봐요. 일단은. x제곱 더하기 1로 최대한 뭐하고 싶었어? 묶고 싶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이제 묶어서 이쪽으로 쏙 집어넣어버리면 될 거 같아. 됐니? 그런데 여기는 얘는 여전히 2차잖아. 그럼 얘를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1로 변형해도 괜찮지?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여기 더하기 1로 또 묶여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남은 건 뭐야? x-3만 남겠지? 이해돼요? 이게 나누기야 얘들아. 그러니까 어때?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누는 거에 익숙해져 있고, 이렇게 조립제법 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너희가 봤다고 생각을 해봐. 몫이 없기 때문에 직접 나누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당연히 조립제법도 안 되겠죠. 식의 형태를 너희가 스스로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원하는 형태. 얘로 최대한 최대한 뭐해줄 거예요? 묶어줄 거예요? 라는 그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없다면 이런 문제는 그냥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봐봐. 선생님이 이걸 암산으로 했다고 그랬잖아.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봐. 어차피 봐봐. 요거지 요거. 그러면 여기 있는 얘가 뭐였으니까. 현재 이거였으니까. 이거였으니까. 요다가 내가 얘에다가도 얘를 한번 곱해야 되고, 얘에다가도 얘를 한번 곱해야겠지. 됐어? 그러면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야. 왜? 최종 목표가 뭐였으니까? x제곱 더하기 1로 묶는 거였으니까. 그냥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가지고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가지고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가지고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어가지고 x제곱 더하기 1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최대한 묶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를 이 문제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었던 거야. 알겠어? 한 번 더 해볼까? 묶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쓸까? 오케이. 다시 한 번. 저 문제를 다시 한 번 좀 크게 풀어주게요. 다시 봐봐. 어떤 구조를 가지고 풀었는지. 처음에 fx라고 하는 거를 뭐라고 했어? x제곱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라고 했고요. 여기 나머지가 x 더하기 1이라고 했죠.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였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fx가 궁금했단 말이야. 됐죠? 그럼 fx가 얘였으니 그냥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럼 그 결과는 뭐겠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전체 x제곱 더하기 1에 qx에다가 더하기 x 더하기 1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분배를 할 건데 여기 한 번 곱해줄 거고 이걸 통째로 바라보면서 여기다가 또 하나 곱해줄 거야.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x제곱 더하기 x 다시 1에다가 qx에다가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이 된다는 소리. 여기까지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나는 뭘 할 거라고? 최종적인 목표는 x제곱 더하기 1로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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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묶어가지고 안 묶인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1차식만 남겨놓고 다 싹 다 묶어서 이쪽으로 넣어주고 싶어. 그러니까 최종 목표. 여기까지 괜찮?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얘는 이미 x제곱 더하기 1을 가지고 있지. 그럼 뒤에 있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랑 qx라는 그대로 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녀석을 어떻게 할 거라고?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x 더하기 1로 바꾸고요. 그러니까 얘만 쏙 빼서 여기 있는 얘만 x제곱 더하기 x로 바꿀 거예요. 자 그게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x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에다가 x 더하기 1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통째로 그냥 뭐라고? 네모라고 생각해도 괜찮지.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분배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해진 게 지금 현재 얘고요. 얘랑 얘랑 곱해진 게 현재 얘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하나를 다시 얘랑 얘를 통째로 이렇게 곱해가지고 하나를 써준 거고 여기 있는 얘만 이쪽으로 빼가지고 얘랑 곱해가지고 이쪽에 써준 거야. 됐어? 이유는 뭘까? 나는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모양을 만들고 싶었거든.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을 그럼 또 뭘로 바꿔도 괜찮겠어?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1로 바꿔도 괜찮겠지. 이게 원래 x제곱 더하기 x였잖아. 얘를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지. 왜 또 이렇게 얘 멀쩡한 얘를 왜 이렇게 바꿨겠어? 나는 이 모양을 만들고 싶었던 거거든. 됐어? 그럼 여기서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1, x제곱 더하기 1로 내가 싹 다 묶어버리면 여기 안쪽에는 이 녀석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과 qx, x 더하기 1과 더하기 1이 들어갈 거고 여기는 얘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됐어? 네. 이게 안 돼. 오. 응. 노란색으로. 위에 위에. 이거. 분배. 분배를 어떻게. 분배에서 저렇게 됐다는 것 같아. 맞아. 그럼 x제곱. x제곱.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봐봐.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강조했던 것 중에서 무게를 하나로 보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혹시 기억나요? 무게를. 그러니까 하나로. 그러니까 치환이라는 거 대신에 치환을 할까? 제가 봐봐. 아 더하기 b에다가 c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ac 더하기 bc가 된다는 사실은 아무도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 다시. 네모 더하기 세모에다가 동그라미를 곱했어. 얘가 네모 동그라미에다가 세모 동그라미가 됩니다 라는 사실은 어렵지 않죠. 다시 봐봐.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봐봐. 그럼 얘를 전개하는 식은 뭐겠어? 네모 동그라미에다가 세모 동그라미가 되겠죠. 이게 네모 동그라미고요. 세모. 다시. 세모 동그라미가 뭐야? x에 x 더하기 1이 되는 거야. 이해 됐어? 알겠니? 응. 그래서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식은 이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일단은 이거를 x를 뽑아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해서 x를 뽑아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더 어려워 사실은. 그렇지 않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식에서 너희가 만약에 이 문제를 여기까지 해냈다면은 여기 있는 얘를 직접 다 전개해가지고 다시 x제곱 더하기 1로 나눴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양 자체가 x제곱 더하기 1로 x제곱 더하기 1로 최대한 나는 묶어주고 싶었던 거니까 이 모양 자체를 살려두고서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생각이지. 이해 돼?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하는 거고요. 여기 있는 얘도 굳이 이렇게 만드는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됐어? 다시. 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 식을 변형하는 데 있어서는 너희한테 꼭 필요한 전제, 능력이 뭐가 필요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방법입니다. 너희는 이유와 방법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 무슨 말 얘기하니? 이유만 알아도 안 되고, 방법을 모르면 당연히 계산이 안 되겠죠? 방법만 알아도 안 돼. 왜냐하면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해도, 여기는 얘를 뽑아낼 생각 자체를 못하면 어쨌든 안 되거든. 됐어? 그래서 다항식의 나노셈이 그렇게 어려운 거고, 다항식 나노셈으로 만들어지는 나머지 정리라는 거, 인수 정리라는 거를 어려워하는 거야. 대부분이. 이해 됐어? 그것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식 가지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러운 모양들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되게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어. 그리고, 다항식 파트에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얘들아. 다항식을 다 배우고 나서 어디로 가니? 우리는. 방정식으로 가죠. 방정식을 다 배우고 어디로 가요? 함수로 가죠. 오케이? 자, 다항식은 뭘 하기 위한 거야? 식의 변형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단원인 것 뿐이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방정식을 풀고 싶었던 거고,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항식 파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핵심 가치는 뭐라고요? 변형입니다. 변형의 이유와 변형의 방법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여기서 익혀놓고, 너희 마음대로 자유롭게 식을 바꿔가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여기서 키워놓지 않으면, 뒤쪽으로 가서 고난도 문제에서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서 가장, 선생님이 그래서 이쪽 파트를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 봐봐. 다항식의 연산 파트를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하는 사람 봤어요? 보통 하루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 더 많지 않니? 그죠?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베이스를 완벽하게 잡고 탄탄하게 잡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뒤쪽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꼭 기억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 번만 더 해볼게. 오케이? 한 번만 더 해봅시다. fx를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왜 주세요. 지금 한 번 풀어봅시다. 자, 같이 해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나한테 준 게 fx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눠봤더니 몫이 qx고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이구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궁금한 이 녀석은요. 뭐가 되겠어요? x 제곱 더하기 1에다가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에다가 qx에다가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이겠죠.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 있는 얘.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눠봤을 때,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묶어봤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녀석과 이 녀석을 구해주세요가 최종 목표가 됩니다. 알겠죠? 일단 목표를 먼저 설정해놓고 거기 있는 걔에 맞게 흐름을 가져가는 거야. 됐습니다.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에서, 여기 있는 얘는 내가 건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지? 그냥 그대로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없는 이유는 뭐야? 얘가 이미 얘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얘를 조금 건드려줄 필요가 있죠, 얘들아. 오케이? 그럼 봐봐. 선생님, 이번에 이런 짓을 한번 해볼래. 이런 짓을 한번 해볼래. 잘 한번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 됐어? 꼭 이렇게 안 해도 돼. 다른 방법으로서도 괜찮습니다. 근데 난 이렇게 해볼래. 왜냐면, 이 모양을 이런 형태로 만들어 보고 싶었어. 이 모양. 됐니? 그러면, 이 녀석만, 다시 봐봐. 이거랑 이걸 곱한 거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얘랑 얘랑 곱한 거가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가 되겠지. 됐니? 그럼 이제 두 번째, 뭐 하면 딱 좋겠어? 플러스 1함과 동시에 마이너스 1 해주면 너무 좋겠네. 왜? 나는 어차피 이 모양 만들려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을 테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로 묶어버렸어요. 얘로 묶어버렸어요. 그럼 얘니까 x 제곱 더하기 1에다가 qx. x 마이너스 1에다가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다시, 여기? 아, 이거 분배하는 거? 네. 어. 잘 봐봐.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있잖아. 더하기 x가 있어. 여기서 지금 분배하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소요금식은 알겠는데, x 제곱 플러스 1에 가르치고 x 마이너스 1에 적응해서 계산하는 거죠? 여기? 여기? 아, 여기에서 이걸로 가는 거? 여기서 이걸로 가는 거에서 막힌 이유는, 얘를 전개한 다음 다시 얘로 나눠서 묶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다시.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x 3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1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만큼은 다시 x로 묶어봤더니 어때?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 어쨌든 난 지금 이 모양.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해도 괜찮아.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변형한 이유는 뭐냐면, 주어져 있는 상황을 다이렉트로 이용하고 싶었던 거야.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다이렉트로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두 개를 이렇게 분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 이런 식으로 변형해서 얘로 최선을 다해서 싹싹싹 묶어버렸더니 이런 느낌으로 싹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얘들아 되게 많아요. 오케이? 한 가지 방법. 지금 이 방법대로 풀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최종 목표가 이 모양이니까 이 모양을 만들 수 있도록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가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의 주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죠? 정답 맞은 사람 손. 오케이 좋습니다. 아주 훌륭하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자, 필수형으로 한번 가봅시다. 얘는 얘를 얘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줬어. 그때 fx를 구하라 라고 줬어요. 얘는 2x의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애를 fx로 나눈 그 몫이 2x 마이너스 1이고요. 나머지가 2x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준 거야. 그죠? 그때 뭘 구해주세요? fx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습니다.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되게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항등식을 배우기 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배운 것까지만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여기 있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인수분해해서 약분할 거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계산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게 다야. 오케이? 근데 얘에 대한 해석을 조금만 해보자 얘들아. 여기서 봐봐. 이거 식을 내가 2x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fx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기 2x 더하기 2라고 써도 괜찮지. 맞아요? 그러면 얘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가능? 불가능? 이유는? 이유는? 얘는 몇 차? 1차. 얘는 몇 차? 1차.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었다면 여기 있는 얘를 2x 마이너스 1에다 더하기 3으로 바꿔서 2x 마이너스 1로 싹 묶어서 2x 마이너스 1에다가 fx 플러스 1로 바꿔서 플러스 3으로 생각한다면 얘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예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해 되죠? 그러면 얘를 그냥 뭐하면 되겠어? 이제 얘로 나눠버린 다음에 그 몫이 얘가 됩니다를 통해서 fx를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해 됩니다? 오케이? 응. 그러니까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소리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여기는 이 녀석을 꺼내고 싶은 거잖아? 2차식이라고 줬으니까 여기는 얘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개수 비교를 통해서 abc를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해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아. 그런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풀까? 어떤 상황으로 해석해서 다시 이 위에 있는 이 식은 얘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로 해석한 식이고요. 똑같은 식이 얘고 똑같은 식이 얘잖아? 이 식은 얘를 얘로 나눈 목과 나머지입니다로 해석한 식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이 녀석이 만약에 이었다라고 생각해봐. 라고 한다면 얘는 조립제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몫을 편하게 구할 수도 있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지금 여긴 얘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긴 얘가 0이 되는 x값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2분의 1 가지고 쓰면 좀 불편하기 때문에 물론 안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조립제법을 안 쓰고 그냥 푸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풀 수 있는 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식을 바라봤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 어떻게 풀면 제일 편하게 풀 수 있을까? 라는 그 고민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 알겠지? 단순히 이거 넘겨서 계산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풀면 훨씬 더 편할까? 가능성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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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두고 그 중에서 가장 편한 것들을 골라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그런 습관들을 지금부터 들여줘야 됩니다. 문제를 풀. 됐나요? 오케이? 설명 이 정도 해도 괜찮겠지? 좋습니다. 넘어가고 여기 유형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유형 1번, 2번, 3번 잠깐 시간 줄 테니까 쭉쭉쭉 한번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할 문제 질문하고 넘어갈게요. 봅시다. 2번 것도 해볼까? 자, 2번도 해봅시다. 봐봐. 여기는 얘를, 얘랑 얘가 있는데 여기는 이 녀석이래. 그럼 얘는 뭐야? 그냥 3x의 세제곱에다가 플러스 4x에다가 가 아니라 5x에다가 플러스 11이겠죠? 얘를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눈 몫과 나머지 중에서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가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3x 세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11을 뭘로? 그냥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뭐 해주면 됩니다? 직접 나눠주면 됩니다. 오케이? 뭐 굳이 여기서 막 변형해가면서 풀 필요 없겠죠. 이 방법이 훨씬 더 쉬우니까요. 대신에 연습을 하고 싶은 친구들은 여기 있는 이 식도 직접 너희가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해보는 건 추천합니다. 알겠죠? 이런 식의 변형들은 자연스럽게 계속 연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3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다항식 fx가 있는데 여기는 얘를 예로 나눈 나머지가 얘래요. 문제에서 뭘 준 거예요? fx는요.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요. 얘로 나눴더니 나머지가 3x 플러스 8입니다. 를 준 거예요. 여기는 얘는 뭔지 몰라. 그냥 qx라고 합시다. 됐죠? 궁금한 녀석은 누구였어? x제곱 fx였잖아. 그러니까 누가 궁금했던 거였어? x제곱에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2x에다가 3x의 3제곱 플러스 8x제곱이 궁금했던 거였어. 그렇죠?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뭐 해주세요? 얘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었으니 괜찮?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건들 필요가 없잖아. 이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만 조금 살짝 조절해주면 좋을 것 같아. 라는 느낌이야.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래? 3x의 3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x로 억지로 만들 거야. 괜찮? 플러스 뭐가 되겠어? 9x제곱에 마이너스 x.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이제 x로 묶어버리면 이 모양 나오니까 냅둬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는 이 녀석을 또 건드려 줄 거야. 이 녀석은 3x에 다시 9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3으로 바꿀 거야. 이해됨? 플러스 2x에다가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됐죠? 그러면 이제 끝났네. 여기는 얘도 지금 x로 묶일 거고 얘도 3으로 묶일 테니까 나머지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 2x 마이너스 3이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아니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는 이 녀석만 뭐 하면 되겠어, 얘들아? 3x의 세제곱 플러스 8x제곱이라는 것만 뭐 해주면 되겠어? 3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버리면 될 거야.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나머지를 구해버리면 그것도 여전히 답일 거야. 라고 생각해도 괜찮겠지. 근데 이 방법대로 하는 거랑 지금 이거대로 하는 거랑 봐봐. 시간을 한번 투자한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이게 편하니? 이게 편하니? 전자가 편하죠. 시계의 양 자체가 많이 줄어들겠지. 직접 변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거 못하겠어요. 오케이 좋아요. 매번 말하지만 처음부터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익숙하게 만들어주는 게 공부야. 그래서 계속 계속 도전해 보면서 이걸 내가 내 걸로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계속 한번 시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지금 있잖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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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있잖아. 요렇게 하는 거는 이거 못하는 사람 없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문제를 풀 때 목표가 뭐냐면 이 답을 맞추는 게 목표잖아. 그지 않니? 근데 시험지에 있는 문제는 맞추는 게 목표가 맞아. 근데 문제집에 있는 문제는 목표 자체가 연습이거든. 내가 잘 되는 걸 굳이 또 연습할 필요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방향 내가 안 되는 것들을 자꾸 자꾸 연습하는 용도로 문제를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연습하다 보면 이게 내게 되고 이게 마치 두 발 자전거랑 같아서 한번 탈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탈 수 있어요. 알겠지? 될 때까지 몇 번 무너져 보는 거야. 몇 번 자빠져 보고 하는 거야.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개념 마무리 기본 문제는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희들 다 숙제로 풀어오면 될 것 같고요. 쭉 넘어가서 다 기본 문제. 실력 문제가 있죠? 실력 문제가 있죠? 실력 문제는 내가 시간을 주고 너희한테 풀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봐봐. 지금은 시간이 20분 정도 남았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을 날릴 수는 없잖아. 그럼 이 시간은 선생님이 한 5분 정도 줄 거고 풀어봐 하고 프리 해줄 거고 또 5분 정도 줄 거고 풀어봐 하고 진행할 거야. 근데 만약에 시간이 모자라서 얘를 아예 못 건드렸어. 그럼 이건 무조건 다 숙제가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오늘은 나눗셈에 좀 집중한 날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괜찮았는데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좀 건드려 볼 수 있는 건데 굳이 여기서 지금 이거를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도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한 이 정도부터 해도 괜찮겠네. 근데 우리 기왕에 나누기를 배웠으니까 일단 20번 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힌트 하나 나갑니다. 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의 전체 3제곱이라고 했어요. 그죠? 다시 3개짜리 항을 3제곱하는 거는 곱셈 공식에도 없고 고등 과정에서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3제곱을 하고 싶어. 그러면 나는 얘를 2개로 바라보는 게 좋아. 오케이? 2개로 바라보는 게 좋아. 됐습니다. 그럼 2개짜리의 3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자, 그럼 어떻게 변형하면 참 좋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변형하면 좋을까? 나는 얘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하다고 했으니 x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3과 x 더하기 1로써 변형을 하면 어떨까? 까지 힌트입니다. 자, 우리 힌트를 받고 푼 친구가 있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잘 봐봐. 잘 봐봐. 동그라미의 3제곱에 더하기 3배의 동그라미의 제곱에 세모 더하기 한번 봐봐 계속 더하기 세모의 3제곱이죠.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였어? 동그라미로 묶어주세요 였어. 맞아. 어? 그럼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애들은 통째로 다 동그라미를 가지고 있죠? 아, 맞네.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로 묶어버리면 어쨌든 묶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나는 얘네들은 지금 관심이 있어. 없죠? 없죠? 나머지만 궁금하니까 얘만 관심이 있죠. 됐죠? 그럼 얘가 뭐니까? x 더하기 1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네? x 더하기 1 전체의 세제곱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여기는 얘는 뭐였어요?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이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 어? 그러면 얘로 나는 목과 나머지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좀 걸리는 게 있지. 얘는 2차인데 이게 3차잖아. 아, 그럼 여기는 얘를 좀 더 쪼개가지고 여기다 더 넣어줘야 돼. 아직 덜 넣은 거야. 차수가 더 낮아져야 돼. 쟤보다. 그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겠어? x 제곱 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더하기 x 3x 더하기 1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 있는 걔를 뭘로?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으로 나눈 뭐만 구하면 됩니다? 나머지만 구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테니? x 제곱에 플러스 x 플러스 3에다가 목과 나머지로 표현할 수 있을 테니 얘를 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얘가 나머지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될 거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이제 얘만 구하면 끝나는 게 답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거기다 마이너스 4 넣어주세요가 최종 답이다. 거기까지 가는데 응. 그렇지. 봐봐. 이제 우리가 식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주어져 있는 상황과 그 연결고리를 치고 이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형태로 내가 지금 만들고 싶은 형태로 이식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되게 중요하죠. 됐어?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뭐였어? 여기까지는 다 써놨더라고. 지금 보니까 이거 이렇게 만드는 것까지 다 써놨더라고. 오케이? 응. 그런데 여기는 궁극적으로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나머지였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종이기가 처음에 실패했던 건 여기서 끝났어. 그치? 여기는 얘가 나머지예요 라고 생각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얘가 2차였잖아 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래서 얘를 또 한번 나눠서 묶어가지고 얘를 채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야 진짜 나머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는 거지. 식의 구조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이해해 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거 지금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다시 잘 봐봐 얘들아. 여기 집중.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rx예요. 다시. 얘를 얘로 나눈 나머지가 rx예요. 맞아요? 지금 이 현상 자체가 정확하게 나는 잘 모르겠어요 손. 지금 들어야 돼. 알겠죠? 다 이해 됐나요? 됐어?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할게 고생했습니다.